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 입니다 자 합체 다이노 로봇 이번에는 티라노 더 하이웨이네요 이게 뭘까 티라노가 고속도로를 달리나 들어가보면 알겠죠 스타트 아 합체하는 거라고 이어 아 원래 티라노는 있었지 또 강화된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 진화 더 좀 세련되게 약간 블랙컬러를 가미해서 바퀴를 달아주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이웨이 자동차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 짠 그래 그냥 빨간색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좀 있어 보이네 뭐야 노래 노래가 노래가 이상하게 끊기네 자 이거 위에다가 여기서 뭐 나가겠구나 짜자잔 다 됐나봐 되게 빨리 되는데 짜자자자자자자 자 일단 움직여 보고요 공 광 공 광 공 광 광 광 광 광 광 광 광 광 준비가 엄청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준비를 많이 해야 되네 뒤쪽에 꼬리를 근데 꼭 저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나? 자 그렇고 이거 방어 뿅 오 뭐야 조금 좀 대기해야지 아 저렇게 장갑이 생기면서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거야? 엎드려 퍼쳐 엎드려 퍼쳐 한 다음에 눈에서 반짝이야 반짝? 아 바퀴는 왜 있는 거야? 변신하는 거 없어? 이거 누르면 되나? 아 잘못 눌렀다 또 누르지 말아야 될 금단의 키를 눌러버렸네요 이게 단가 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이거 이거 아 진짜 누르지 말아야 됐었는데 이거 이거 누르면은 다운돼 오른쪽 아래에 뭐 맨 위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네요 진짜 변신하는 거 없고 네 도대체 왜 바퀴랑 저건 왜 있는 거야? 자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보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보고 뿅 자 그래 당했어 아 점프도 되는구나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아래도 뭐가 있어? 아 이렇게 아래도 되고 대각선으로는 안 되겠지? 건드림 이렇게 울부짖고 점프 자 좋습니다 얘는 좀 변신 같은 게 없으니까 좀 아쉽지만 티라노 더 하이웨이였어요 하이웨이 버전인가봐 그냥 장식으로 저 뭐야 다큐하고 오토바이 배기관 같은 게 좀 달려있는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inu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